제첩하고요. 도토리하고 심안해 전체의 큰 호수가 낙가우미하고 신지골하고 둘레가 48kg하고 12kg 두개가 있고요. 그 다음 이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. 12kg밖에 안되는데 전체 내에서 전국에서 잡아올리는 제첩이 또 가장 많이 나는 곳이에요. 그런데 다른 호수는 약간 강이랑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오리지널로 막혀져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첩이 이 제첩이랑 똑같은 거고 피카피카한데